히히튜브 히히튜브에요. 드디어 드디어 공룡맥카드 모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있는거 다 깔건 아니구요. 어린이날 선물로 친구들한테 주려고 미리 산거고 제거는 하나 하나만 가져갈게요. 좋아요 꾹꾹! 플래시오호탈모 크로노 기다려 물 받기 너무 궁금했던 꼬마공룡 모사 어..조신비가 채집을 하구요. 음..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사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모사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궁금한 입 크기 아..아..아..어? 입이 크게 안벌려지네요. 크로노는 이만큼 벌어지는데.. 모사는 입이 작습니다. 모사사우루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성은 레드 제일 궁금한 속성 카드 엘렉트릭 버스트 모노로포사우루스의 파이어 크라운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서클라인 드라이시드 자이로선 파이어 크라운 오늘 4개 다 모았어요. 카드를 통해서 한번 스킬을 4가지 스킬 한번 볼게요. 첫번째 스킬 헤드 어퍼컷 빠르게 헤엄쳐서 머리로 쳐 올린다. 두번째 스킬 음파 오로라 음파를 발사하여 몸에 붙은 상대를 떼내거나 공격을 방해한다. 시면에 블랙홀 입을 크게 벌려 힘껏 빨아들이면서 깨물어 던진다. 마지막 스킬 오션 허리케인 물속에서 입으로 꼬리를 불어 몸을 원으로 만든 후 빠르게 회전하며 물폭풍이 생성되어 공 뮤즈의 도마뱀 모사사우루스 바다의 폭군 도마뱀 채집되면 물밖으로 나와도 되기 때문에 채집가를 손꼽아 기다렸다. 오늘은 간단하게 모사사우루스를 살펴봤어요. 히히튜브 친구들 안녕 공룡맥카드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도 같이 보고 댓글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안녕